오늘 KBC 어덜시 뉴스는 지난해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사상자를 8명이 낳는 여천NCC 폭발사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원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KBC가 국과수 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KBC가 단독 입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입니다. 지난해 2월 여천NCC 폭발사고의 원인을 당시 폭발했던 열교환기의 부품 중 하나인 백킹 디바이스 결함으로 봤습니다. 백킹 디바이스는 열교환기 본체와 뚜껑을 연결해 밀폐시키는 둥근 원 모양의 부품인데 반원 모양의 쇠부치를 이어붙여 만듭니다. 열교환기 작동 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정교한 설계와 제작이 필수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반원 쇠부치 두 개가 서로 맞닿는 단면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 도면에는 해당 단면의 최소 두께가 25mm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두께는 19mm로 무려 6mm나 얇았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부서지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현장 노동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압력을 높이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여천NCC에서 가동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의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불량 부품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어 공장 전체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잘못된 열관계에 대해 다 교체를 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불량 부품 문제에 성급한 승합 작업까지 총체적 부실이 나은 참사였습니다. KBC 조인정입니다.